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두하이 태평양을 건너서 교민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배차다 리조트 공연을 갑니다. 언제냐?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맞죠? 토요일 배차다 리조트에서 저희 두하이 여러분들과 만나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흔들고 열심히 음악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난 줄 아념서나 자꾸 떠오르는 넌 이런 게 때라도 4월 14일 토요일 배차다 리조트 부안 포요 많이 많이 말씀해주세요. 진단을 부안해주세요. 네, 이러면 일 수 있지만 나를 알 수 없는 건 노로움드가 도 equilibria 꺼져 꺼져 좌우 어짜 나